이번 시간은 최고, 베스트 앤 워스트, 최악의 종목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기가 많다는 거는 뭐 어떤 걸로 인기가 많다는 거죠? 조회수죠. 조회수가.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맛은 많이 올라간 거고 최악의 맛은 거의 떨어진 걸로 저희가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딱 오 팀장님만의 눈으로 보는 최고와 최악의 종목. 최고의 종목은 뭐 어떤 종목 가지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 아 그러세요? 워낙 대형주를 갖고 와서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시사하는 바가 좀 있으니까 말씀은 드릴게요. KB 금융인데요. 국내 4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농협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KB가 두 번째로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이. 그런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KB를 쓰기 시작해서. 약간 그 종목을 갖고 오시는 거 보면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하는데 그게 잘가요. 또 신기하게. 네. 그런데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관계없고요. 어쨌든 제가 KB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은행주는 어차피 업종끼리 같이 가요. 동행하죠. 동행하죠. 신한주주 올라가면 KB 금융도 올라가고 우리 금융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전후회가 좀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맛은 종목으로는 제가 KB 금융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주 전반이다. 사실상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주가 간 이유 심플합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이게 이제 은행 수익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NIM 순위자 마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과 대출의 갭을 좀 벌리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사의 수익원이 좋아질 수 있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거의 변동금리다 보니까. 그렇죠. 변동금리죠. 올라가면 바로바로 그냥 개인들은 타격을 받고 은행은 돈을 벌고. 네. 이제 그런 식이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요즘에 좀 오르고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죠. 네. 이거는 이제 개인 출입자분들께도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런 요인이 되면서도 은행 업체로서는 또 실적이 개선되는데. 그런 요인이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면 금융 거래가 많아지죠. 그렇죠. 다시 이제 주시장에서 또 은행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금융 거래. 그러니까 돈이 돈다는 것 자체가 은행의 본업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원래는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이번 주 흐름을 보면 무슨 개별주 마냥. 그렇죠. 다 급등했습니다. KB금융, 신한주 이런 종목분들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던 상황인데요. 다음 주 FMC 회의가 또 은행주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MC 회의에서 뭔가 금리를 안정시키는 발언을 하면 차이시론 매물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은행주는 약세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주는 약간 인버스 같은 성향. 저 같은 성향인가요? 네. 그래서 금리 안정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또 은행주는 빠질 수 있고 시장이 금리 때문에 리스크가 부각되면 은행주가 올라갈 수 있고 약간 지수와는 반대되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다음 주에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이제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은행주가 계속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단기로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로? 단기로. 한 1, 2주 정도는 추세상 상승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진입한다?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어요. 장기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주가 일단 강세를 보였지만 보유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일단 지금은 보유하더라도 조만간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대형주였는데 대표님은 중소형주 가져오셨어요? 네. 중소형주 갖고 왔는데 그런데 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굉장히 담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소형주 원익큐브라는 거 가져왔습니다. 원익큐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애플 최초 폴더블폰 개발 소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렉시블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제 관점이에요. 저는 플렉시블이 무거워서 쓰기가 싫어요. 그렇죠. 아직 무거워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포켓에 많이 핸드폰을 집어넣는데 일단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또 문제가 충격이 약해요. 충격이 약하고. 한 번 떨어뜨리면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죠? 주식 보기가 좋아요. HD에서 딱 열면 이게 이만큼 보이니까 문서나 주식 볼 때는 좋았으면 넓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 개선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폴더블폰 패널이 중국에도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은나노 와이어 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가 최대 주주, 워닝크룹 주거든요. 워닝은 워낙 재무 구조도 좋고 단단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연금을 흑재하고 흑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워닝큐브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다만 이 종목도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약간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죠. 코스닥 쪽에서도 박스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스닥이요. 박스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관련주, 플렉시블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항상 언제든지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뉴스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 트렌드 종목. 오팀장님의 주식 격언 중에 시장 트렌드 종목을 봐라. 네, 맞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종, 작은 종, 개인 투자업으로 사실 지표 잡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또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는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대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화면 중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이슈도 제가 꾸준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것들 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을 또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공개 방송도 하신다고요? 저는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가장 트렌드한 거죠. 그 부분을 이데일리 맵 지도입니다. 이데일리 맵에 오시게 되면 라이브로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는 거. 참 의미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개인 투자 분들께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정보에서 약간 동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보들 저한테는 제 방에서 또 대표님께서는 방송에서 그렇게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